자, 지금부터 조건문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동작하죠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 웹에다가 링크를 걸 거예요 ahrf 그리고 index.php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주소가 index.php인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음...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저는 만약에 아이디 값이 아예 없다면 여기에 welcome이 출력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아이디 값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디 값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파일의 콘텐츠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국어로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아이디 값이 없다면 다시요 다시요 있다면이 더 쉽겠죠 있다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면 에코 웰컴 미 실행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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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어로 코드로 바꿔보면 이 부분에 만약 아이디 값이 있다면 중괄으로 하고 이렇게 되고요 없다면 없다면 else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라는 건데요 검색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제가 추천 검색어는 PHP 체크 어... 밸류 이그지스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지셋이라는 게 나와요 저게 뭘까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체크해 봤더니 어... 이지셋은 Determine 결정하다 라는 뜻이죠 If a variable is set and is not null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지셋 이지는 의무문이잖아요 이지셋이라는 함수의 값으로 들어온 무엇이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뭘 뱉어줘요? Boolean true나 false가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죠 예제 보니까 바 라고 하는 변수를 이지셋으로 넣으면 이지셋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뭐가 되냐면 true가 된다 즉 빈 문자지만 어쨌든 간에 바 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셋은 즉 값이 세팅 되었느냐 라는 것은 true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a 즉 변수 a가 테스트에요 그럼 얘를 이지셋으로 해보니까 바 덤프로 했더니 뭐가 된다고요? 참이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b도 이렇게 a와 b를 둘 다 체크할 수 있군요 저 몰랐네요 이렇게 했더니 둘 다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true인데 unset이라는 걸 쓰니까 a의 값이 지워지나 봐요 그렇게 해서 a를 체크해 봤더니 false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지셋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하면 id 값이 있는 거겠죠? 다시요 여기다 그냥 제가 쓸게요 이지셋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get id라는 이 값이 이지셋 있다면 얘가 true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실행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지셋이 false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false가 되니까 else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welcome이 출력될 겁니다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웹을 클릭하니까 welcome이 나오고 여기 있는 이걸 클릭하니까 $underbarget id 값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대로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처리할 수 있겠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타이핑해 봅시다 만약 만약 이지셋 그리고 그 안에 $underbarget id 즉 $underbarget id가 있다면 정의되어 있다면 첫 번째 중괄호가 실행되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false가 될 테니까 else가 실행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echo hello php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해볼까요? 클릭하면 이렇게 id 값이 없을 때는 welcome의 hello php가 나오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클릭하면 id 값이 있기 때문에 제목은 여기가 실행되고 또 본문은 이 부분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보다 섬세하게 구동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많은 걸 배웠어요 일단은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교 연산자를 또 안 썼네요 우리 뒤에서 쓸 거예요 아무튼 비교 연산자라는 걸 살짝 배웠고 그리고 또 뭐 배웠냐면 조건문의 형식을 배웠고 조건문을 활용하는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 배운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된다는 것과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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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